ssg 랜더스는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포수 수집에 열을 올렸습니다. 특히 fa 시장에서의 포수 영입은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키움 이어 로즈와 사인앤드 트레이드로 포수 이지영을 영입하며 ssg는 그 대가로 2025 신인드래프트 3라운드 지명권과 현금 2억 5천만 원을 키움에 내졌습니다. 이후 fa 시장에서 협상 테이블을 차렸던 포수 김민식을 2년 총액 5억 원에 잔류시키며 포수 구성을 마쳤습니다. 이지영 영입은 야구팬들을 놀라게 할 수밖에 없었고 더불어 fa 시장에서 김민식의 협상의 금액을 낮출 수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가 됐는데요. 포수 이지영은 원소속 구단 키움과의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적극적으로 사인앤드 트레이드를 알아보고 ssg랜더스에 어필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자칫하면 fa 미아가 될 수 있었던 이지영은 ssg랜더스로 이적하며 더욱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 시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08년 육성선수 신분으로 삼성 나이온즈에 입단한 이지영은 상무 전역 이후 2012년부터 1군에서 기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2018 시즌 이후 삼성과 키움 ssg의 삼각 트레이드를 통해 키움으로 이적한 뒤에도 존재감을 나타내며 그 덕에 2019 시즌 이후 키움과 3년 총액 18억의 fa 계약을 맺기도 했는데요. 2022년 준플레이오프부터 한국 시리즈까지 전 경기 선발 출전한 이지영은 이듬해 월드베이스 볼클래식 대표팀에 승선하는 등 큰 경기에서도 베테랑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했습니다. 다만 지난해에는 81경기 217타수 54안타 타율 2할 4푼 구리 8타점 ups 0.586으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ssg로 이적 이후 처음으로 구단의 팬페스티벌에 참가한 이지영은 ssg 신인 포수 이지영입니다라는 인사로 새 팀에서의 새로운 모습을 선보였는데요. 서하초 신흥중 재물포고 경성대를 졸업한 이지영은 인천에서 야구선수의 꿈을 키워나갔고 고향팀에서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년간 주전 포수로 활약하며 팀의 활력을 불어넣은 이지영이었지만 지난해에는 상황이 조금 달랐습니다. 키움은 10개 구단 체제 이후 처음으로 최하위에 머물렀고 자연스럽게 세대교체의 속도가 붙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신인이었던 포수 김동원이 배기경기를 뛰면서 경험을 쌓은 반면 이지영의 출전기회는 예년보다 크게 줄었는데요. 그렇기에 FA를 앞둔 이지영은 2023 시즌이 가장 힘들었던 시즌이었습니다. 재작년에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야구를 했다. 지난해 같은 경우 경기를 많이 뛰지 않기도 했고 팀 사정상 젊은 선수들을 육성시켜야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를 경기에 내보내지 않았는데 지난해에는 야구가 즐겁지 않았다. 별다른 생각이 없었는데 그런 모습이 TV 중계화면에 고스란히 담겼다며 아쉬웠던 부분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또한 고향팀으로 돌아왔다는 것보다 다시 야구를 할 수 있음에 의의를 두고 있는데 생각해보면 많은 출전기회에 그 누구보다도 행복감을 느꼈던 이지영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2022년은 이지영에게 특별한 한 해였습니다. 삼성 시절에는 진감용 강민호, 키움 시절에는 박동원과 함께 경쟁하며 크게 빛을 보지 못했으나 2022년만큼은 이지영이 주인공이었는데요. 커리어에서 가장 많은 경기와 타석수를 소화하면서 타율 2R 6푼 7리, 2홈런 37타점, UPS 0.634를 기록하며 수비 이닝 또한 커리어 하위를 찍었습니다. 이제 SSG에서도 기회를 잡아야 하는 이지영이기에 또 다른 선수들과의 경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포수 이지영의 모습을 보여줘야 경쟁에서 한 번이라도 더 출전할 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팀에서의 새로운 경쟁을 기대하게 만드는 스토브리그의 주인공이 된 이지영이 어떠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